반갑습니다. 오늘은 검고를 사랑하시는 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종계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느 학교에 계시는지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명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님께서 구학을 사랑하시는 친구로 저희들이 초대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전에는 선생님, 혹시 우리 구학하고 좀 인연을 맺는 예전 기억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골에서는 명절때나 농악기 때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구학기를 가지고 장구, 꽹과리, 소고, 북 가지고 온 마을이 하나가 됐던 기억들이 어려운 풋이 있습니다. 커버보면서 이제 점점 우리 구학소리가 멀어졌는데요. 어느 날 제가 옛 그림, 우리 조선시대 때 옛 그림을 좋아해서 전시회를 자주 가게 되는데 옛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악기들이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 그림 속에는 주로 이제 거문고, 가야금, 대금, 피리 이런 악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거문고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문고 쪽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가 몇 년 전이시던가요, 선생님? 제가 한 4년 전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문고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실제로 거문고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있는 도시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인천에 와서 배우게 됐는데요. 거문고를 배우게 되면서 또 제 삶이 좀 달라졌습니다. 거문고로 낳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여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정학을 배우게 되면서 제 삶이 조금 더 아정하고 여유 있고 풍요로운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요. 거문고를 통해서 생활에 조금씩 달라진 또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부천에서 부명고등학교 선생님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거문고 때문에 지금 인천을 다니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인천을 어디서 그렇게 배우시는지요? 인천 부평역 앞에 있는 소리여울이라고 하는 하골입니다. 이곳은 아마추어 국악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종로에 본원이 있고 사당 그 다음에 인천 부평의 세 군데의 소리여울 학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도 되고 또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자원봉사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와서 국악의 흥에 같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종기 선생님께서 이제 부천에서 인천을 다니시면서 소리여울에서 이제 거문고를 하시는데 전에 그림 속에 봤던 그 거문고 그림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을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고서 거문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셨는데 직접 무릎에 거문고를 누이고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이제 거문고는 예전 우리 선비들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음료를 타던 악기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문고는 그 고귀의 왕산악이 주로 이제 계량해서 전해지고 통일신라 이후로 잠깐 주춤했다가 우리 역사에 쭉 온 국민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 거문고가 생겼던 북한 지역에는 지금 거문고가 많이 소멸되고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 남쪽에서 시작한 가야금은 또 가야에서 신라를 거쳐 쭉 우리 역사에 등장하면서 북쪽에까지 많이 악기가 전해져서 보기 좋은 모습인데요. 가야금처럼 거문고도 우리 남한에도 넓게 전파되고 보급되고 또 북쪽에도 다시 거문고 가락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요즘 거문고 배우고 있는 악곡들은 어떤 악곡들을 주로 즐겨 배우고 또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정악에서 우리 선조들의 음악인 정악을 배우고 그래서 영산해상 상영산부터 군악까지 한 바탕을 배우고 나서 이제 만파식적, 그 다음에 천년만세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거문고의 이대파인 두 가지 분파가 있는데 거기에 신캐동류 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짧은 산조를 지금 열심히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문고 쪽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악도 연주를 하시고 또 짧은 산조도 이미 연주를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한쪽은 흥이 넘치고 한쪽은 또 잔잔하게 마음을 맑게 가라앉혀주고 하는데 양쪽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예. 저희에는 정악단 모임이 있어서요. 예. 인천 소리여울 정악단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쯤에 모여서 많은 동호인들이 악기별로 모여서 같이 이제 가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또 일요일 날 그 양노원에 가서 같이 그 음악 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끼리 모여서 음악을 한 다음에 정악 모임을 하고 나서 같이 서로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삶이 상당히 윤택하고 또 여유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정악단을 또 구성을 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이를테면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서로 연주자들끼리 만나서 정악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 예전 어려운 곡들을 모여서 한 곡씩 한 곡씩 같이 합주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네요. 네. 독주보다 아름다운 합주라는 게 정악단 모임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종로에 있는 소리여울에서도 정악단 모임, 민속학단 모임이 있고 사당은 주로 민속학단 모임. 그 다음에 저희 인천 부평에는 정악단 모임과 민속학단 모임이 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정악단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같이 악기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미리 합주를 하게 되면 미리 자기가 맡은 부분, 그런 악곡, 악장들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파트가 연주하는 것도 미리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견문을 넓히거나 또 협동으로 이루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한국식 같이 하고 보면은 뿌듯하시겠어야죠. 예, 음악 속에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듯이 저희도 정악 모임을 하면서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료를 낼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실력 관계 없이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하고 또 저희들끼리 또 연습하고 또 선생님을 가끔 모셔서 지도도 받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잠깐 우리 부천의 부명고등학교 이종계 선생님 즐겨 연주하시던 곡 잠깐 한번 듣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검은고 산조 중에 신캐독류 진양조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종계 선생님 신캐독류, 검은고 산조, 진양조 부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검은고 산조, 진양조 checkout!, 그렇고 proces establish combine/. 예, 검은고 산조, 진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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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상황이 그래. 예, 검은고 산조, 진양조, 진양조, 진양 Titans Sac Friedman slave 님 700 ningún 곳이었습니다. 예, 백조 hinter담, 유형고 산 Infinity researchεί 미국IGHT 한국 및še사 병원 561ди 전 anno Pero thickerente 액 redeem 작업하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천시 부명고등학교 이종계 선생님의 검은고 신캐독료 검은고사 진양 부분 잠깐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선생님요. 이런 악기체험이라든가 우리 음악체험이 과연 학교현장에서는 어느정도나 되고 있던가요. 실제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그래도 요즘 국악이 많이 보급된 편이어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부분인데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아트밸리 사업을 통해서 예술강사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악기, 합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제가 옆에 있는 상일고등학교에서는 가야금을 1학년 전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합창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이 예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국악이 누구나 들어서 다 신나고 흥겨운 그런 음악인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협조해서 음악 교육과정 속에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일반 학생들이 학교 과정 속에서 국악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떤 학교는 가야금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또 합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사물료를 하겠죠. 그런데 이해하면 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지금 이 이제 그 검고를 가지고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일들 또 선생님 나름의 목표도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운이 좋게 2014년도에 국악원 공연 모니터링단 요원을 했었는데요. 국악원 공연을 여러 번 보고 특히 이제 토요 명품 공연을 많이 보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게 됐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음악이 있고 외국 관광객을 또 와서 감탄하는 것을 보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좋은 음악이 국민 전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국악을 자꾸 접할 수도 있고 또 체험할 수도 있고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종기 선생님 이제 인천 우리 소리여울에서 앞으로 정악단 활동뿐만 아니라 또 나름의 봉사활동도 하고 연주활동도 정기연주회도 하고 그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나 앞으로 열리게 될 그런 연주회도 좀 미리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소리여울은 종로하고 사당과 부평이 합해서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천년의 만남이라고 하는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공연을 이제 국악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거기에 참가해서 또 국악 정악을 널리 알려주고 싶고요. 아까도 있다시피 저희가 인천 소리여울에서 양로원에 국악 봉사 모임을 가고 있는데 저도 실력을 빨리 키워서 그 모임에 참가해서 같이 국악을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은고를 배워서 검은고에 대한 책이나 안내 등을 널리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검은고 가락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시니까 검은고를 나만 좋아할 수 없다. 내가 즐겼던 검은고 또 이렇게 멋진 우리의 전통 악기 또 그런 악곡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주변에다도 우리 국악 사랑하시는 마음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주변 분들 좀 같이 국악 좀 물들이기 쉽지 않던가요? 누구나 처음에는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낯선데 저도 국악을 한 번 두 번 듣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다 국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이니까 몇 번 접하다 보면 금방 우리 몸에 다 익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국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예 오늘은 부천 부명고등학교 영어선생이신 이종계 선생님 검은고 사랑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음악 사랑 함께 펼쳐나갈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종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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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